21년 만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풀리자 활동비 인상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데요.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면 부정적인 응답이 나올 거라며 시군마다 여론조사를 배제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비 인상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지난 21년간 110만 원으로 고정된 활동비를 상한선인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 14개 시군의회 모두가 상한선까지 40에서 50만 원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이나 연구비 명목에 쓸 수 있는 금액. 행안부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근 상한선을 인상하자마자 앞다투어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 수렴 절차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1차 부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묻자 일부 위원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주장하고 다른 위원도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다른 위원 두어명도 비슷한 이유로 공청회를 주장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도내 15개 의회 중 단 두 곳만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면서 인상의 부정적인 기류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한액 조정을 위해 일부러 여론조사를 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전북자치도 심의 과정에서도 신속하다는 핑계로 공청회를 선택한 것이 현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심의를 끝냈고 일부 시군만 공청회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어 민의를 대변해야 할 기관 논의에 주민의 의견이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저희가요. WBC 뉴스 전재웅입니다.